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로 수요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좋아서 상승된 건 아니었다. 우리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니까 이런 아파트로 투자하는 게 그나마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그건 잘못된 판단이다. 역전세에 대한 리스크 위험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2414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고양시 화정동 은빛 부영 11단지 8일 타입에 실거주하고 있고 최근 실거래가는 4억에 저는 주담대 2억이 있고 보유현금은 5천입니다. 집을 매도하여 남은 자금으로 갭투자로 서울에 진입하려고 합니다. 매매가가 4억 5천에서 8천으로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할지 지금 4억에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고요. 지금 매도해야 된다면 대출 상환하고 남은 2억으로 홍재동 문화촌 현대 8호 타입과 관악 우성 87 타입을 보고 있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의 요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 시기에 매도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집값이 더 상승한 이후에 매도하는 게 좋은 건지 두 번째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그리고 월세로 거주하면서 나머지 차익 갖고 투자를 계획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홍시동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촌 현대아파트 또는 봉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관악 우성아파트 두 아파트 가운데 어떤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좀 드려본다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봤을 땐 지금 시기에 매도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시다. 그리고 두 아파트 좋은 아파트지만 우리가 투자적 가치로 판단을 해봤을 땐 이 두 아파트보다 더 좋은 투자처들이 있습니다. 그 투자처는 오늘 시간에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적절한 투자처 추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배우자와 상담 받으셔서 계획과 전략 함께 세우셨으면 합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화정역 인근의 은빛마을 부용아파트 여기에 지금 거주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홍제역 인접되어 있는 지역 일대의 문화천 현대아파트 약 2000년식입니다. 그래서 20년차가 이제 넘어간 아파트고요. 약 700세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에 투자를 계획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설대입구역 인접되어 있는 봉천동 지역 일대의 관악우성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도 약 2000년식 아파트고 약 10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홍제동의 문화천 현대와 관악우성아파트 투자를 계획하고 싶은데 어떤 아파트를 투자해야 좋은 건지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자 뒤에 판소를 통해 왜 제가 반대를 해드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은빛마을 부용아파트에 거주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사연을 보게 되면 뭐 8일타입 8호타입 기준에서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계획하는 아파트의 면적이 적혀 있는데 아마 공급면적 기준에서 적어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용면적으로 봤을 때 5구타입 20평대 기준에서 지금 거주 중에 있고 그리고 투자를 계획하는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파트 매매 시세를 보게 되면 시세가 약 4억 2천에서 4억 3천 정도 이 정도 금액으로 형성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좀 투자를 계획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자 B라는 아파트죠. 우리 서대문구 홍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촌 현대아파트 이 아파트를 좀 보고 계시는데 이 아파트 평수 기준에서 보면 25평을 보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현재 매매 시세를 보게 되면 매매 시세가 이 아파트 지금 현재 6억 2천입니다. 6억 2천 그리고 전셋가격을 보게 되면 현재 나와있는 매물이 한 4억 2천 이 정도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라는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는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죠. 봉천동 우리 관악우성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26평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 매매 시세를 보게 되면 지금 매매 시세가 6억 7천 정도에 나와있고요. 전세 매물은 한 4억 5천 정도의 매물들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A라는 아파트 여기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양도하고 양도하고 남는 차액으로 대출 2억 상환하고 그리고 현금 5천으로는 월세 거주 비용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2억 대 정도로 B나 C라는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A아파트를 4억 또는 4억 후반 정도에 매도하는 게 어떠냐 지금쯤 4억 지금 시세가 4억 2천에서 4억 3천이니까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지금 매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집값이 더 상승해서 4억 대 후반 정도 돼서 그 시기에 가서 매도를 계획하는지 어떻게 진행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좀 알아보려면 시세를 명확하게 판단해야만 합니다. 자 이 시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해당 아파트의 펀더멘탈의 가격을 알아야만 하겠죠. 그리고 이 펀더멘탈의 가격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고점과 전저점의 가격대를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해당 이 아파트의 집값이 상승했던 시기에 전고점은 얼마 나왔냐면 5억 9천이 나왔습니다. 5억 9천 그리고 집값이 하락했던 22년 전저점은 얼마나 하락했냐 3억 6천으로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3억 6천 자 그렇다면 전고점 대비 전저점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마이너스 40% 수준까지 하락한 거죠. 엄청난 낙폭 과대로 하락한 거다. 자 대부분의 이렇게 낙폭이 확대된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약한 아파트로 지칭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봤을 땐 이 아파트의 전고점은 아파트 상승률을 대입해보면 이 아파트는 원래 5억까지 상승했었어야 할 아파트인데 거품이 잔뜩 껴서 올라갔기 때문에 낙폭이 확대되어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가 왜 낙폭이 확대되었을까요? 그리고 거품이 왜 낀 상태에서 집값이 상승되었을까요? 자 대부분 이 아파트의 2020년 하반기에 매매 시세를 보게 되면 3억 중반 정도의 시세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21년 상반기에 딱 돌입하자마자 1억 5천 정도가 급상승해서 약 5억 정도로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건의 거래로. 그리고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약 반기 만에 1억 정도가 상승돼서 이렇게 5억 9천까지 상승하게 된 겁니다. 원래 집값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상승해야지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데 이거는 단 한두 건의 거래로 갑자기 1억 5천 이상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 가격 하락폭이 커진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전 시기로 돌아가보면 대부분 대출 규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로 이 아파트가 좋아서 수요가 유입된 것보다는 사실 그런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로 수요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좋아서 상승된 건 아니었다. 우리 2021년 7월 이전까지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에서는 이 DSR 40%가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 관리 방안 대책에 있어서 DSR이 적용되었었죠. 그러다가 2021년 8월 이후부터는 모든 규제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 6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에서는 이제는 DSR 40%가 전부 다 적용됐던 시점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수요가 집중할 수밖에 없었겠죠.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정부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 대출 또는 디딤돌 대출 같은 걸 받아서 40년 만기 2%대의 초절이금리의 고정금리를 받아서 DSR 적용 없이 내 집장만 하는 그런 수요층들이 우리 같은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의 수요가 집중했던 결과 집값이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KB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2021년 4월 정도에 경기도 평균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딱 5억 정도가 됐었는데 약 7개월 만에 2021년 11월 달에 평균 가격이 경기도권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으로 약 1억 정도가 7개월 만에 상승한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수요가 엄청나게 집중했던 시기가 찾아와서 이렇게 급등하게 된 거다. 그래서 원래 5억 정도 상승했었어야 할 정상적인 아파트가 거의 1억 정도에 가까운 금액에 거품이 껴져서 상승이 되었던 거죠. 자 따라서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봤을 때 4억 후반대 정도까지 집값이 상승될 거냐 이걸 봤을 때 정상적으로 이 아파트의 정고점을 5억 9천으로 보게 되면 안 된다. 정상적인 아파트의 정고점은 5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4억 등 후반대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한다. 그러면 거의 정고점에 가까운 금액 때까지 집값이 상승되게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해당 아파트는 그러기에는 굉장히 펀더멘탈이 약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정고점에 근접하는 금액 때까지 올라가기 어려운 아파트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 금액 때까지 올라가기 어렵고 그렇다면 지금 4억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정고점 대비 80% 수준까지 상승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고점 대비 80% 수준이면 매도 거래가 그나마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금액대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따라서 4억이면 지금 그나마 거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금액이다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억 2천, 4억 3천 이렇게 4억 초반대까지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금액대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이 5억 기준의 정고점 대비 85% 수준이기 때문에 관망이 될 수 있는 금액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는 거래될 수는 있겠지만 거래가 많이 되진 못할 거다. 그래서 만약에 급하게라도 지금 당장 빨리 매도를 계획해야 된다면 4억 정도면 매도가 순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4억대 후반대까지 상승되는 시점에 매도를 계획하는 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 4억 정도 만약에 매도 계획을 세우신다면 지금 매도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 A라는 아파트의 실거주 아파트를 양도하고 B 또는 이 C라는 아파트의 투자를 계획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투자적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에 적합성을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에 대한 위험도가 있는지도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투자에 적합성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 B와 C라는 아파트 물론 좋은 아파트지만 이 두 아파트는 미래성으로 봤을 땐 우리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추진되기에는 쉽지 않은 아파트다. 그리고 재건축 추진되기에는 사업성이 결여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당장 시세차익을 보기에는 어려운 시기죠. 매도 매수 거래가 평균 거래량 그 이상만큼 막 거래가 활발히 움직이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보고 접근하는 시기는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장기적 플랜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만 하는데 그 장기적 플랜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 아파트들의 연식은 이제 30년 정도가 도래될 수 있는 아파트로 변화되는 거죠. 그런 시기에 결국엔 투자 적합성을 봤을 땐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냐 라고 본다면 적합성이 부족한 아파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니까 이런 아파트로 투자하는 게 그나마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그건 잘못된 판단이다. 우리 아파트를 대입해서 투자를 보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아파트를 단독적으로 살펴보면서 투자를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 본다면 적합하지 않은 아파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는 좋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면 이 두 아파트보다 더 좋은 투자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상담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에 대한 위험도가 있냐 굉장히 리스크에 대한 위험도가 저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임대차법이 나오기 이전 임대차산법이 나오기 전 전세시세를 보게 되면 우리 홍제동의 문화촌 현대아파트 전세시세는 얼마였냐 이 당시에 2억 9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상승률 그리고 전세가 상승률을 좀 대입해 본 결과 그러면 적정 전세시세는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돼야 정상적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3억 중반으로 봅니다. 3억 중반 그런데 지금 우리 4억 초반 정도의 전세시세가 지금 나와있는 상태이죠. 굉장히 높은 전세시세이다. 그래서 향후 나중에 역전세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 지금 4억 대가 나오면 안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또 전세 물량이 감소되다 보니까 전세가격을 이렇게 또 무리하게 높이는 경향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하죠. 2년 뒤에 우리 만약에 구독자님이 4억 2천에 적은 투자금액으로 일단 접근을 했는데 2년 뒤에 어떻게 전세시세가 다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이 있나요? 우리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없죠? 그럼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또 역전세를 해소시켜야 될까요? 결국엔 또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 대출받은 자금으로 또 우리가 여기에 돈이 또 묶이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투자 수익률이 나오기는 커녕 오히려 내 자금이 더 투입되고 집값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상승되기보다는 오히려 정체되는 그런 현상이 찾아오거나 하락하는 현상이 또 찾아오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은 투자 방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봉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3법이 나오기 전 이 3법이 나오기 전에 전세시세는 얼마 정도 됐냐? 약 3억 3천 정도 됐다. 3억 초반 그러면 이 아파트의 적정 전세시세는 얼마 정도 돼야 되냐? 이걸 봤을 땐 저는 3억 후반에서 3억 한 8천에서 4억 정도 이 안팎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전세시세가 얼마죠? 4억 중반까지 전세시세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겁니다.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역전세 또다시 경험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은 지속적으로 지금 실거주해왔던 분이시기 때문에 투자를 처음 하는 거죠. 그래서 역전세에 대한 리스크 위험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인지를 하지 못하고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다시 우리가 재작년, 작년에 경험했던 역전세의 노인분들의 그런 똑같은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굳혀 우리가 이렇게 리스크 위험도를 높이면서 투자를 계획하는 건 좋지 않은 방향이죠. 따라서 만약에 지금 매도를 계획한다면 지금 4억대 요정도 금액에 원하시는 금액에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투자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리스크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는 아파트들이고 또 투자 적합성을 봤을 때 미래성에 좀 적합하지 않는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리스크에 위험도가 없고 또 투자 적합성이 더 좋은 그런 투자처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다시 한 번 배우자와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계획과 전략 그리고 투자처 다시 한 번 추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